어쩜 둘이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? 저희에게 잘 알고 지낸 지가 15년쯤 됐고 그때 어릴 때부터 저희는 계속 배틀을 많이 나갔었고 이번 탈락 배틀 때 했던 루틴도 한 80%는 저희 20살 때 형 21살 이때 그때 썼던 네 썼던 루틴들이에요 그 상대편에 있는 댄서가 여기 자리에 있어요 뭐야? 2대2 했을 때? 역시 네 진짜로? 그때 2대2 배틀 했을 때 상대편에 영재가 있었죠 근데 그때도 졌죠 아 진짜? 영재씨 어떻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바타랑은 조금 컴하게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진지하게 붙어보고 싶어요 제가 영재 저 밑밥 까는 벌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자 지금 가자 2배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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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승일아 이거 승일아 Who's first? Who's first? Who's first?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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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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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왜요? 매우 으어어어어 너리 쪼끄러가 곧 트레이셔 너리 쪼끄러가 너리 쪼끄러가는 또 돈이 정리 담네Ter 보낸다 from 자 p 쟈 이 그 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가 막히네! 기가 막히네!